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0편 139편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신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무나 멋진 일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또 철학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곤 해요. 하지만 그 답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놓으신 아름다운 삶을 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여러분만을 위해 만들어지고 꾸며진 아주 독특하고 신나는 계획이에요. 오늘 성령님과 함께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말씀을 통해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주 많이 배우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거야. 사람은 아주 작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나면서 우연히 진화하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생겨난 거야. 이것을 진화론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계속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손을 들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사람하고 원숭이는 97%가 유전자가 똑같대요. 사람이 진화해서 그렇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 그렇구나. 과학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을 보면 돼요. 네. 이 책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아주 잘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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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루를 오늘도 멋지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